경남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간제 근무자에게도 똑같이 인상된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학비노조는 28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교섭에서의 교통비 인상안을 시간제 근무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직종의 차별을 철폐하고 임금 인상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지난 15일 교육당국과 2019년 임금 협상안에 잠정 합의하고 17일부터 이틀간 계획했던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